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를 보면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백두산 미련과 삼지원에서 새벽에 약간의 눈이 내렸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개였다가 흐렸습니다 그리고 개성의 낮 최고 기온은 16.7도로서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관축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13도로서 평년보다 5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에는 전반적 지역에서 흐리겠습니다 내일은 3월 12일 금요일, 음력으로 정월, 금음입니다 내일 전반적 지역에서 흐려서 북부 내륙과 동해안 지역에서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황해남북도의 일부 지역과 개성시에서는 새벽과 오전 한때 산발적으로 약간의 비가 내릴 것이 예금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2 내지 5미터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레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4도, 레일라 제일 높은 기온은 13도 정도로 예금됩니다 백두산 미련, 북동풍이 2 내지 5미터로 불고 때때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북동풍이 2 내지 5미터로 불고 때때로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북동풍이 2 내지 5미터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저녁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시 북동풍이 2 내지 5미터로 불고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웅시 북동풍이 2 내지 5미터로 불고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북동풍이 2 내지 5미터로 불고 흐려서 오후와 밤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조시 북동풍이 2 내지 5미터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2 내지 5미터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2 내지 5미터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조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2 내지 5미터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미터로 불고 오존이 약간의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륭하 8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황조지방으로서 17도 정도로 예금됩니다 계속해서 바다 날씨를 보면 조선 동해에서는 내일 북동풍이 7 내지 10미터로 불고 물결은 6.5 내지 1.5미터로 일겠으며 개었다가 흐리겠습니다 모래는 북동풍이 4 내지 7미터로 불고 물결은 6.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조선 소위에서는 내일 북서풍이 4 내지 7미터로 불고 물결은 6.5 내지 1미터로 일겠으며 저렇게 일겠습니다 모래는 북서풍이 4 내지 7미터로 불고 물결은 6.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최근 기온상태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올해의 범철에 들어서면서 기온상태는 용농준비에 저온조건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기후학적으로 볼 때 범철이라고 하면 일평균 기온이 용도 이상으로 안정하게 올라가는 시기를 말합니다 최근 대부분 날들의 기온이 평균보다 높아지면서 북분해륙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들이 이미 범철에 들어섰습니다 특히 평양볼과 열두삼천리뽀, 함흥볼, 연백볼을 비롯한 주요 별들에서는 지금 3월 10일 현재 일평균 기온이 3도 이상이고 일평균 땅면 온도는 4도 이상 높아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용농준비에 아주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3월 중순까지의 기상조건을 보면 15일에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리면서 17일 전국 일평균 기온은 약간 낮아지겠지만 대부분 날들의 평균보다 높아져서 날씨는 따뜻할 것이 근대합니다 그러므로 농업부문에서는 해당 지역의 기온상태를 잘 알고 그에 따르는 용농계획들을 과학적으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